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7월 30일 현재 시간은 3시 5분 지나고 있구요 넷마블 코더블의 251270입니다 일단은 핑계를 좀 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시장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1.2% 정도 가량 그리고 코스닥은 1.3% 가량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1% 온도 빠진다 라고 하면 곱하기 2에서 곱하기 4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3% 온도 빠지고 있구나 주가가 개별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3% 온도가 수정을 왔다갔다 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2% 2% 3% 많으면 4% 악재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락하긴 하겠지만 일단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6 정도 하시면 좀 극단적인 상황들 평균적으로 1%가 빠지면 4% 정도가 빠지고 있구나 시총이 좀 작은게 코스닥이 밀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금이 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변동폭은 좀 더 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에서 3% 온도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4%에서 6% 온도 좀 왔다갔다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되는 것들을 염두를 해서 기관들이 좀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거든요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들 뭐 텐센트라든가 기타 이제 기업들의 규제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거의 뭐 중국에서 기업 빌들이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상황들인데 위안이 중국에서 기업들의 규제가 강화된다 라고 하면은 뭐 세금 부담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을 실적에 대한 좀 빨간불이 켜지고 그럼 위안이 통상적으로 통화가 약세가 된다 라고 하면은 신흥국의 달러가 그 달러가 강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통상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신흥국의 통화가 약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화도 떨어질 가능성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떨어진다 라고 달러 강세가 보여진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든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위안으로 바꿔 가지고 위안 원화로 바꿔 가지고 원화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별도로 칠게요 왜냐면은 엔화는 좀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치고 받으니까 제외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 2% 수익 보다가 달러 가운데 1%가 올랐어요 그럼 수수료 환전수수료 떼고 하면 별로 남지가 않죠 동상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신흥국의 자금을 조금 빼게 되는 자금을 뺀다라고 하면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신흥국의 약세를 볼 수도 있다는 지금 그런 상황들로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중국이 좀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를 조금 위축시키게 만들고 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 게임 종목이기 때문에 마블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 출시를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도 중국의 중국의 판호에 대한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게임주들 자체가 위메이드 라든가 폴어비스라든가 중국 판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이 헛기침 한 번 하면 주종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고점 부분들이 이렇게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추세가 밀집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좀 돌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살짝 이제 뚫고 올라갔으면 좀 됐을 거를 시장이 또 이제 아다리가 안 맞으면서 타이밍이 죄송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으면서 좀 조종을 좀 받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 장기평선들을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탈한다고 그러면은 추세를 좀 버티는지 한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 한 이정도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를 이탈한다고 그러면 지지구간을 다시 잡을 수가 있겠죠 13만 5천원 까지는 좀 버텨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이게 갭이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이제 얼마 그렇게 되지 13만 5천원 까지는 이렇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1% 2% 이걸 좀 대응을 잡는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전에야 뭐 변동성이 좀 컸으니까 이전에야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이정도 변동성이 나면 충분히 대응을 잡는 데 효율이 있었어요 효율적이지 않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3만 5천원 까지 열어두시고 만약에 여기 이탈한다 지지구간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증시가 좀 약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또 반등이 나와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 보다 외국인들은 집계가 안되고 기간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장을 조금 이제 기업들보다 시장을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 라는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구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보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김현재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7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는데 그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자한 코스메틱 현재가 5,58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745원 손절가 5,350원 S24 현재가 14,300원 1차 목표가 14,700원 손절가 13,500원 그리고 일선건설 현재가 4,400원 1차 목표가 4,330원 4,530원 손절가 4,2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을 추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한 코스메틱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급등 중이다 차트와 호가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일선건설 1차 목표가 털치 후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똑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S24 최고가 14,90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S24 같은 경우에서는 30%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구요 장이 종료가 되면 추천한 한 종목들 어떻게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이제 추천 가격에서 최고가까지 14.29% S24 같은 경우에는 장중상한가 터치하면서 22% 그리고 일선건설 같은 경우에는 9% 수익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로 그리고 이게 종목들 추천을 드린 내역들을 이렇게 표로 한눈에 정리를 다 할 수 있으시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인 만큼 급등이랑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오시면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지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구요 테마주 검색기 이거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 하고 있는지 테마주 검색기 AP 테마 하나면 충분하겠죠 여기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둘 다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VIP 매매 결산 오시면 VIP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전부 다 이제 종목들과 함께 마이너스 나는 것도 좀 더 솔직하게 VIP 회원분들 보시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